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요? 몇 번 안 나기도 했는데 제가 쏙쏙 잡았죠? 이런 좋은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그런 재미랑 주문한 것 같아요 보면 면도 많이 먹고 있어요 이게 상수도 조금 이렇게 부서지니까 이건 진짜 면이 8면밖에 안 돼서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가 헷갈려 만약에 이게 여기 있으면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푸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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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정보 얻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 패턴을 좀 다시 들어가보면 이렇게 네모나 조명해야지 이 패턴은 르다 그리고 정리되는 드레즈랑 다 다 대출해져 네 근데 그게 약간 필요하니까 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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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